아 앙상한 가짓뿐이 없어요. 아 이제 굴핏집도 아 겨울이 이제 서서히 기뻐 갑니다 음 초피나무 같은 것도 지금 보고 뭐 풀이란 풀은 싹 다 없네 이 산소에는 그전에 내가 여기 할미꽃을 보았는데 할미꽃 아 할미꽃이 아 야 할미꽃 아하 여깄네 아 진짜 할미꽃을 할미꽃이 폈네 먼저번에는 내가 그 화면으로 비춰졌을 때는 전부 다 할미꽃이 아니라고 있었는데 아 진짜로 여기는 날씨가 뜨거 같고 지금 원래 봄에 피는 할미꽃 인데 아 이거는 기적입니다 진짜로 아 먼저번에 내가 화면으로 비춰졌을 때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있었는데 아 여기 있습니다 할미꽃 아 요거 아 겨울에 폈습니다 이거 할미꽃 진짜로 할미꽃 아 또 거짓말이라고 할거 같은데 아 진짜 할미꽃입니다 이거는 음 이거 진짜 할미꽃 이거 아 먼저번에는 어 약간 꽃이 어 이파리는 내가 어렸을 때 왔을 어렸을 때 왔을 때 그 할미꽃은 그 속에서 꽃이 다르게 나왔었는데 아 내 채널을 보고 할미꽃이 아니라 아니라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인 그거는 어 내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깐 유럽에서 그 온 그 할미꽃이더라구요 그게 아 그런데 이거는 진짜 할미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 신기합니다 요거는 아 참 기가 막히네 할미꽃 야 자 너무 신기해서 내 지금 아 눈을 지금 다른데로 띌 수가 없어요 진짭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요거 요거 아 내가 또 진짜로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한번 잡아 떼었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러진 못하고 야 아 진짜 할미꽃 야 한겨울에 피는 할미꽃 아 이거는 야 이거 실을 한번 쓰여야겠는데 실 아 한겨울에 피는 한 송이 아 아 묘지에서 음 꽃 할미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아 이거 무슨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네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 아 야 진짜요 아 이건 그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뇨 할미꽃이 어 요기에는 아 요기에는 요기에서는 무슨 뭐야 무슨 꽃이 무슨 꽃이 폈더라 그때 민들레인가 음 민들레는 지금 완전 사라지고 음 야 할미꽃 자 이거는 아 이건 작품이다 진짜 작품 작품도 이런 작품이 이게 12월 며칠이야 오늘이 아 12월달에 피는 할미꽃 야 자 여기는 여기 굴핏집 어르신 음 아버님 산소란 산소라고 있었지 아마 아 아 저 무슨 소리가 나냐 넷대 뒷소린가 아 진짜 눈을 다른데로 뛸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로 뛸 수가 없어 야 진짜 울아버지 산소에 할미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색노랗게 웃는다 야 끝났다 야 끝났다 끝났다 노래도 뭐 활중동물로 노래 자꾸 불러야 아 의미가 없고 아 진짜 보이는건 할미꽃 할미꽃 아 이것도 누구 이것도 가짜로 또 심어놓고 또 할미꽃 피었다고 할까봐 아 이거 진짜 보이는 데서 끊어버렸으면 좋겠네 진짜로 아 너무 거짓말을 너무 막 그냥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깐 자꾸 무슨 가식이다 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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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전부다 생각나는대로 말하다 그냥 그 그렇게 그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아 진짜는 야 할미꽃 아 그러잖아 지금 온도가 끈이 왜 또 풀러지냐 아 일을 못해요 아 미치같다 여기는 아 무도 무도 하나도 없네 음 아 요거 상추 겨울상추 겨울상추만 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무엇이 오 이렇게 추운데도 굽혔냐 어 추운데도 이렇게 굽혔어 아 아 아 아 아 지금 날씨는 엄청 춥습니다 여기가 아 아 아 아 겨울에도 이렇게 나름대로 아 조금 그냥 그냥 지나치는거 보다도 상상하면서 이렇게 지나치면은 어 아주 볼거리가 있고 또 주변에는 불과 한 20일 20일정도 된거 같은데 아 호박밭도 줄기들 이렇게 하나도 없는데 여신 그 호박 5개 가져가라고 봉투에다가 쌓아주시고 그랬는데 자 여기는 쓰레기를 통조림을 이렇게 먹고 쓰레기 다 이렇게 버렸구나 아 이게 호박밭인데 여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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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수터 내려가는데 아 물 좀 한번 떠들고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이 잠겨갖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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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폐가만 있었는데 폐 조그만거 지금 폐도 이렇게 얼었네 그리도 맛있네 진짜 배 맛있다 뭔 놈의 폐가 이렇게 맛있다 아가베 뭔 놈의 폐가 이렇게 맛있어 세상에 난 이렇게 맛있는데 생전 처음봐 진짜 맛있다 날씨가 추우니까 약수도 얼었습니다 얼었어 이제 샭 샭 샭 샭